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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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모arner,이 same 윤모하로가 윤모하로가 윤모 soi 윤모하는 ahl 윤모하 윤모하로가 윤모하로가 윤모하로쬡 압도시 그 고구마가 바이도 여쭤고 bekommen 이 친구 바이도 여쭤고 이 친구 바이도 여쭤고 바이도 여쭤고 이것들이 바이도 여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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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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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누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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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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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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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iştir은 우리가 스프라 가치시는 바다 이스킹욕이, 그분도 가다 가르치우장 이친 부의 풀치덕 국룡농의 고 내게니 가다 국룡에 하신다 이를 부를 지 안아 알겠지 비와 바다 가르치우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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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 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웃진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삶이 너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너 주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심 죽은 영혼 삶이 너와 내가 네 사람으로서 이리와 주권이 있으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이리와 주권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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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예상의 예상은 없지요 정말 일주일 보고 있습니다 길의 부한다면 앞으로 있는 국화가 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분처럼 많은 도시가 생기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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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5 5 d 5 5 n 6 and 싱카치기 함께 를 이끌어버려 주시옵소서 마음껏 썼내보지소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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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까지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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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아 성교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들어오실 때 힘찬 박수. 우리 더 힘찬 박수로 보냅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귀한 성교팀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박 4일 동안 몽골 영혼들을 위하여 온몸으로 죽게 영광 돌린 글로리아 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리아 팀을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이 자리에 참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광명의 성도들 심령심령이 위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이며 모든 백성들의 기쁨이 된 글로리아 성교팀이 위해 경쟁이 기도하여 경기와 성도들의 실력이 잊지 마침내 성도들의 인도들을 위하여 오늘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온몸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주신 김근영 성교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 금요일날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실 때 성교팀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받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박명께 청년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박명께 청년들 그냥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자고무십만으로 죽을 수 있도록 죽을 수 있도록 성교 성교